청두집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임원심륙지 보양지 서유구 19세기 초 구요 청두집 만드는 방법 청두팡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원문입니다 번영문입니다 또 다른 방법 임질번열 소변볼 때 공경속이 막히고 아프고 시원하게 보지 못하는 것을 지루한다 청두투경 2대와 글피 2냥을 삶아 익히고 삼시즙 1대를 탄다 공복에 조금씩 먹고 그 집도 복용하면 모두 효음을 본다 이렇게 되어 있구요 조리법 입니다 청두 2대와 글피 2냥을 삶아 익히고 삼시즙 1대를 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